미국에서 한국사람이 뭘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감추는 사람이 4명 중에 한명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한꺼번에 욕을 먹고 있는 어글리 코리아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사람인지 혹은 다른 나라사람인지 헛갈리고 있는 그러한 풍경 한번 알아봅니다. 자폐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민들의 합심으로 온라인 청원으로서 승인이 된 호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팁을 악용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장사꾼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함께 짚어보는 우리의 시간 같습니다.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는 영국에 관한 수식입니다. 미국의 웬디스의 햄버거 주문은 앞으로 AI 체포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이 아마존을 이용하시면서 쉐핑에 관해서 새로운 정보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기분 좋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으셨으면 이 더운 날 저 또한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소식인데요. 이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 그런데 4명 중에 1명꼴인 25%는 나는 한국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데이터 함께 짚어옵니다. 한인 성인 4명 중에 1명은 코리안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부르는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숨기고 있는 것이 의도적인지 자발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아니냐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한인은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일에 퓨 리서치가 아테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공개한 특별 보고서에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비아시아계가 정체성을 질문할 경우 즉 백인이나 흑인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 상대방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차별적인 생각을 줄 수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체 아시아 내 응답자의 20%가 숨긴다고 답을 했으며 이 중에 한인은 25%로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18세에서 29세가 39%를 차지했고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학사 이상 소지자가 45%로 파악이 됐고요. 또한 해외에서 출생한 아시아 이민자들인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국가를 공개를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아시안 아메리칸 또는 아이지안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세의 경우에는 자신이 출생한 나라만 밝힌 응답자가 31%였으나 2세의 경우에는 이 비율로서 15%가 1세보다 절반 가까이 적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시안 아메리칸을 내세워서 말한 2세들은 47%였다고 합니다. 한인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의 30%는 자신의 내셔널리티 즉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밝혔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응답한 한인은 36%라고 합니다. 또한 14%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답을 했으며 아시안과 미국인은 각각 6%대와 9%대였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부르는 아시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피부 세계에 의해서 나는 미국인이라는 생각을 덜 갖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1세의 이민자의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만 미국인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US CD-10을 가지고 있어도 7% 상당히 낮은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17%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이에 대한 정체성을 논하자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만 현재로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한인의 67%는 미국 아시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66%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관심을 발전시키는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한인 2명 중에 1명은 다른 아시아계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백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키우고 나서도 하이스쿨을 졸업시키고 대학을 다른 주나 대학을 보내고 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시아인들과 조금 더 친밀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교육으로 지켜진 일들이 아닌데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죠. 함께 데이터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가 새로 나와서 또 짚어보는데요. 올해의 1분기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미국의 일간 월3저널이 9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협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21개 미국의 대도시 지역 가운데에 31%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로서 하락을 했으며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7%의 지역은 10% 이상이 올랐고 이는 지난해 4분기에 18%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부동산 호환기에는 집값이 미국 전역에서 상승을 했으나 현재 주택시장은 중서부와 남부, 북동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세이지만 서부 지역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등의 양분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부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에 의한 주택호황에 임입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만큼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택이 부족해서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아이다호주 등 8개의 주가 포함된 서부 산악지대에 마운틴 웨스트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존 단독주택의 가격 중간값은 지난해 동기보다 14.5%, 세너제인은 13.7%가 각각 하락을 했으며 팬데믹 호황에 중심지였던 텍사스주의 어스팅과 아이다호주의 보이시도 10%, 즉 10% 이상 내렸다고 합니다. 주택 판매는 높은 담보대출, 주택 모계지의 담보대출이라고 하여 금리가 주택 수요에 있어서 구매하는 데 부담을 주고 공급도 줄이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그 같은 감소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약세 지역이 많아진 것이죠. 미국의 전체적으로는 1분기 기존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중간값은 지난해 동기보다 0.2% 하락한 37만 1,200달러, 약 4억 9천만원으로서 2012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전연동기 대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일반 모계지의 월 상환액은 1,859달러, 즉 247만원으로서 지난해 동기보다 33%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광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은 일본과 비에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많이 가죠.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는 비용이나 오히려 N화의 영향 때문에 일본을 가는 경우가 아주 비의비자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도 한국을 엄청나게 방문을 하고 있죠. 한꺼번에 욕먹은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다 보면 욕을 먹을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사람 사는 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글리 코리안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 한번 짚어보는데요.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관광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일본 3대 시사 주간지로 꼽히고 있는 슈간 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 신초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일상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일본 각지에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 관광업계에서는 기쁨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반면 프로블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례로 꼽힌 것은 만화 슬램덩크의 명소로 알려진 예나 지금이나 인기를 아주 장기적으로 끌고 있는 일본 만화들이 있죠. 코난 그리고 슬램덩크 이런 것들이죠. 가나가와 현의 가마쿠라 고교 앞 역 부근의 건널목이라고 합니다. 해변을 따라 열차가 달리는 이곳은 관광객들로부터 매일매일 아주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기사는 에노덴 즉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할 때를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 중에는 차도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사람도 있으며 건널목 앞에 정차한 차를 둘러싸고 사진에 방해가 되니까 빨리 비키라는 듯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근처에 맨션에 사는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떫은 표정으로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은 것 같은데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 페트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화단에 소변까지 옵니다. 관리인이 처음에는 주의를 줬지만 요즘에는 아예 포기한 상태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마쿠라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서 건널목에서 관광객에게 안내 및 주의를 주는 경비원은 하루에 천명 정도는 온다. 뛰지 마세요. 화단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또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따라왔는데 여기는 한국인들만 있어서 한국에 있는 것 같다는 한국 관광객의 인터뷰도 소개를 했습니다. 활황을 겪으며 몸살을 앓는 곳으로 옳은 도쿄의 유명 사찰인 센소지가 있는 아사쿠사도 꼽혔다고 합니다. 아사쿠사의 한 찻집 주인은 외국인은 늘었지만 돈은 잘 안 씁니다. 가게에서 주문할 때도 인원수만큼 주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왔었던 동남아시아의 관광객은 8명이서 한 접시만 시키더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촬영금지 규칙을 어기고 무작정 찍거나 음료를 시키고 주전부리는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먹습니다. 며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쿠사의 한 호텔 지배인은 관광객의 비품을 가져갑니다. 구두주걱이나 샴푸, 바디워시 병 등을 가져가지만 체크아웃 후에 뒤쫓아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넘긴다며 분염을 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설마 없겠죠? 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민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얼굴이 대한민국의 코리안의 간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뉴욕히다리샴의 시청자분들만큼은 어디 가서도 앞으로 휴가철이 되시죠? 이제 5월달 중순 이후가 되니까 휴가철이 됩니다. 어디 가서도 한국사람, 코리안들은 어쩔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기보다는 역시 요즘에 대한민국 잘 나가는데 K-POP, K-Drama 한국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매너가 있어 국민성이 저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돼가는 걸 거야. 라는 소리를 나 한 사람 혹시나 내 주변에서 한국사람들이 혹시 그런다면 한마디 했다가 괜히 싸우니까 그래도 조심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카메라가 많습니다. 라면서 한마디 스쳐 지나가듯 위트있게 좀 지나가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폐가 있다라는 자폐의 자녀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교민들이 협조를 하고 응원을 해주면서 온라인 청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승인위를 받은 호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 가족이 자폐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을 한 뒤 3만명이 넘는 온라인 청원 덕분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호주에서 거주해온 한인 교민 양유진씨의 가족은 2021년 7월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아들의 자폐 진단 등 의료기록 문제로 영주권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양씨 가족은 행정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이 됐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기록을 확인한 뒤에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장애인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이민부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내줘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시작이 됐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 인한 사회보장 제도의 경제적 부담이 과대 평가될 수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양씨 가족이 호주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청원에 힘입어 양씨 가족은 지난 8일 영주권을 얻게 됐으며 양씨는 세상은 여전한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줄인 주제와 연인다면 이게 한국 사람의 파워이겠죠. 한국 사람들이 힘입어서 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3만 명 이상이 청원 운동을 했으니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프라우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점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점 이러한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나가기를 여러분들과 저와 각성해 봅니다. 미국에서 팁 문화는 필요 악입니다. 뜻대로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좀 thinking about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팁을 악용하는 미국의 기업과 장사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뉴저지주의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한국의 에어프레미아라는 제3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가 이제는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 인아웃을 하게 되죠. 미국의 뉴저지주의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그래서 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의 혜택이 좀 되게 됩니다. 물론 나인원원 전에는 다른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그쪽의 항공에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나인원원 사태에 바뀌었죠. 폐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리버티 국제공항의 기념품 가게를 찾은 가렛 베이밀러라는 26살의 이 사람은 키오스크 키오스크가 뭔지 아시죠? 무인 주문 단막입니다.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일비자죠. 왜냐하면 한 달에 렌트비가 80만원, 100만원 선인데 한 사람의 목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크에서 6달러짜리 생수 한 병을 사려다가 결제 화면을 보고 깜놀이라 그러죠? 깜짝 놀랐습니다. 생수가격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팁을 추가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떴기 때문입니다. 베이밀러는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고 팁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문구는 소비자에 대한 감정적인 협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식당과 카페 등지에서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키오스크로 셀프로 주문화를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5달러짜리 쿠키를 키오스크에서 발카드를 활용해서 구입하는데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 에밀리 크룰이라는 사람과 그레이시 세퍼스드라는 사람은 쿠키체인 라 페라리라는 데에서 쿠키를 구매하면서 키오스크 하단에 우리가 당신을 웃게 했다면 팁을 남기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날 쿠키점 직원이 두 사람에게 건넨 말은 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리다 주문하세요라는 분명스러운 말 한마디 뿐이었는데 이들은 팁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기에 팁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팁을 주지 않았으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서비스를 주지 않았다면 팁을 주겠냐는 선택지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기업들은 팁 안내 화면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 내의 기념품 프랜차이저인 OTG는 키오스크에서 결제된 팁이 해당 시간대에 교대 근무의 직원 월급에 합산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아 타코의 베티나스 전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오스크 설치 후에 팁이 증가를 했고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며 팁은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표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소비자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소비자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직원의 급여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식품 노동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팁 규범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저 또한 이 말들에 어그리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키오스크 누르시면서 꼭 화면 노안이 왔다고 이렇게 보시더라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득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린 섬뜩한 가족사진에 부모가 학교에 소환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난 아들이 그린 가족사진에 부모가 소환됐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We are teacher에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최근에 아이의 선생님으로부터 긴급 부모 호출을 받았다며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쳤냐고 묻자 아들은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라고 했습니다. 좀 비슷했나요? 이어서 그는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그림을 꺼내며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했다며 그 그림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그린 가족사진이었다고 했습니다. 6살 아들이 그린 가족사진에는 일가족 4명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의 그림이 있었고 다만 그림 속에 사람들이 목 뒷부분에 기다란 밧줄로 추정이 되는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 속 사람들은 개기하게 무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아이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간 그림이라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바하마 즉 쿠바 인근 유명 휴양지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웃지 못할 사연을 들은 미국의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닷속에서 누가 웃겠습니까? 바닷속에서 누가 얼굴을 찡그리겠습니까? 아이가 본 그림은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으로 정말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족 모두가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언뜻 보기에는 다 목을 메고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황당한 제목이죠.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심각한 유전 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체외 수정 기술이 허용이 된 뒤에 처음으로 3명의 유전자를 지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BBC 방송은 어제 9일 날짜로 미터콘드리아의 질환이 있는 여성이 체외 수정의 기술로 어머니, 아버지, 난자, 제공자 등 3명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산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미터콘드리아의 질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개발된 체외 수정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런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터콘드리아의 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미터콘드리아 기증 시술은 아기 아버지의 정자와 정상 미터콘드리아를 지닌 난자 공여자의 핵을 제거한 난자를 수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엄마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이 수정란을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대부분은 시험관 아기하고 인공수정하고 비슷한 방식이고요. 이 경우 아기는 부모와 난자 공여자까지 3명의 유전자를 갖게 되지만 미터콘드리아가 전체 유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 99.8% 이상이 부모의 유전자가 된다고 합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법을 개정해서 해당 시술을 허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인간수정 배아관리국은 가디안에서 영국에서 해당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지난달 말 기준 5명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별벌방법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의 유전자가 아주 악성이고 나쁜 경우에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상식적인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웬디스 햄버거 주문 저는 개인적으로 웬디스의 칠리숲을 그래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웬디스, 벌킹, 또 맥도날드의 음식들이 각각의 차이들이 있죠. 좋아하는 기호도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아닌 웬디스 햄버거의 주문이 먼저 AI 챗봇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달라집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가 오는 6월부터 자사의 드라이브트루에 구글의 인공지능 AI 챗봇 기술을 적용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를 했는데요. 드라이브트루의 주문도 AI가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웬디스 드라이브트루에 적용될 AI 챗봇은 구글의 대규모 AI 언어 모델인 LLM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으며 고객이 주문한 수많은 방식을 이해하도록 훈련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들이 햄버거나 감자튀김 기타 항목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메뉴의 고유 명칭과 줄임말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콜라를 주문하면 콜라주세요 펩치주세요 같이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다양한 표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웬디스는 AI 챗봇을 통해서 주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드라이브트루의 제기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드라이브트루에서 주문 받는 것이 AI에게 쉬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며 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향, 뒷좌석의 AI 소리 등 다양한 외부 소음에서 주문을 명확히 주문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포착을 해야 하고 고객의 다양한 억양도 파악을 해야 한다며 중간에 주문을 바꾸는 경우에도 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신경을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가 있어도 봐달라는 겁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웬디스 CEO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AI 챗봇의 도입은 구조조정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 이거 뭐지? 드라이브트루으로 갔는데 어 이거 뭐야? 사람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몇 번씩 콜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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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반복하는 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말입니다. 아마존 이용을 하신 분들 뭐 많으시죠? 거의 한두 번쯤은 이용을 하실 텐데 앞으로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에서 주문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고객들에게는 10달러 즉 아너러는 13,265원 정도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9일 로이타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연간 139달러의 비용을 내는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최근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5달러 이상 주문한 고객이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 콜스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직접 수령할 경우 10달러를 지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프리시핑을 점점 없애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식자재의 마켓이죠. 백화점인 콜스는 2019년부터 아마존과 제휴에서 물건을 수령, 반품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정책은 증가하는 배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로이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자들은 현재 주문 물품을 무료로 배송받거나 반품을 할 수 있죠. 뉴욕의 한 배송 컨설턴트인 한 사람의 얘기는 이에 대해서 아마존이 배송비용을 절감할 좋은 기회라며 소비자들도 매장에서 상품을 반품하는 데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류 매장인 자라, 에버크롬비, 스포츠 브랜드인 풋락커 등 많은 업체가 배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배송 옵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마존도 그동안 비용 상승으로 배송 및 반품 서비스를 일부 변경해 왔고 지난해에는 프라임의 회원의 연간 가입비를 20달러에서 139달러로 인상을 했고 150달러 미만의 식료품의 주문에 대해서는 최대 10달러의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배송업체 UP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부 반품에 대해서는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불만이 나오죠. 이에 대해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은 로이터통신에 아내와 나는 배송 혜택 때문에 프라임 회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에 무료배송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하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이 더 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알람 설정과 함께 구독 버튼 해주시면 여러분들 영상에 저녁 영상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